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결과를 두고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정부의 3자 변전에 맞춰서 누가 낼까, 어떤 기업이 여기다 돈을 낼까 했는데 포스코가 가장 먼저 40억을 출연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냈습니다. 40억 벌써. 제일 빨리 움직였죠. 그리고 지난주에 포스코 주총을 했습니다. 주총을 17일 날 했고 물론 주총 자리에서는 이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본사 주소지 옮기는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고 서류상으로만 옮깁니다. 포항으로. 서류상으로만 옮기는데 그쪽 포항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왜 서류만 옮기냐 본사, 직원, 인력, 조직 다 오고 와야 되지 그게 진정한 본사 이정이지 본사에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 쪽에서는 서울에서 포항까지 누가 가냐 경쟁력. 겉으로 많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서울에 유지사해야 된다고 하긴 하지만 아무도 갈 생각 없는 거죠. 서울 본사에서. 여하튼 그게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된 제3자 편지에서 자신들이 나머지 40억을 출연을 하기로 약속했고 출연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16개 기업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지난 방송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16개 기업 이름을 다. 거기에 포스코 대부분의 그런 공기업들이 대부분이고 포스코와 그다음에 KTNG 일부 또 하나은행이죠. 옛날에 외환은행 합병에서 하나은행. 뭐 이런 민간. 사실상 지금 포스코도 민간이죠. 그런데 이번에 낸 40억 출연금. 출연금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왜요? 40억이 출연을 했는데 금액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40억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에 포스코가 원래 과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돈을 가져오잖아요. 일본은 돈을 가져온 거죠. 청구권에서 빌려오면서 1.9분 포스코 포항제철 건설 자금으로 상당 부분 금액 쓰면서 옛날부터 하여튼 한일 지식계만 하면 진짜 식민지 지배사의 국민들이었던 피해의 진짜 피 묻은 돈으로 우리나라 진짜 65년 내지는 70년대 산업보국에 바탕이 됐다.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여하튼 포스코 포항제철은 그런 역사적 뿌리가 있죠. 그래서 지난 2012년에 대법원 판결을 그때도 맞춰서 그때도 재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코가 그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위한 일본 기업 이번에 나온 것은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산화지원재단을 만들어서 제3자, 한국략기업들이 제3자 배상 변제 방식으로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스코가 2012년에 할 때는 출연 약속을 100억 원 할 때 2016년에 이미 2016년, 17년에 30억씩 60억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안 하고 있다가 안 하고 있다가 남은 돈 남은 돈 40억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3자 변제 방식이고 그때 약속할 때는 그런 방식이 없었어요. 그런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는 방식은 배상 피해자가 일본 미쓰비시하고 신일본제철, 거기에 청구해가지고 이번에 배상하는 사람들은 정부 쪽에서 내놓은 사람들은 이번에 기업들에 청구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 받은 피해자들 상대로 돈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포스코가 지금 출연한 100억에는 이번에 대법원 승소 판결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전체, 포스코가 갖고 있는 전체 강제동원, 전체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을 내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급 방식이. 왜냐하면 전체 그 당시 포스코가 기부금을 낼 때는 전체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서 돈을 기부하겠다, 기부금을 만들겠다. 100억을 출연했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에 해당된, 거기에 해당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3자 반죄 방식으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포스코는 이 변제할 의무가 없어요. 그 돈으로. 그런데 이번에 포스코가 갑자기 이번에 껴서 돈을 40억을 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찾다 보면 더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2012년에 포스코가 이 돈을 낼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내는 이 100억이라는 출연금은 그 당시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한 10년 지나서 포스코 입장에서도 2012년에 자신들이 했던 약속과 또 배치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결국은 정부가 사실상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서 지금 강제동은 이번 제3자 반죄 방식이라는 이상한 방식을 끌어와서 돈을 갖다가 지금 기업들로부터 끄집어내고 그리고 별도의 정관을 바꿔서 국민 세금을 집어넣어서 강제동은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하겠다. 정작 가해자들한테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포스코 이후에 또 어떤 기업이 이렇게 출연할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포스코는 정부 발표 취지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출연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정부 눈치 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적은. 그렇죠. 이보시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2012년에 약속한 출연 기금 그 사회 기부금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가 그 당시 2012년 대법원 판결과 자신들의 기부금 약속과 그런 약정 체결은 상관없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맞춰가지고 돈 40억을 나머지 출연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개혁위원들하고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포스코 쪽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최근에. 포스코 감사위원회에다가 이번에 포스코가 결정한 내용들이 40억 낸 것이 제대로 된 거냐 감사위원회.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어떤 기부금 이런 방식이 정말로 부합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지금 포스코가 이렇게 돈을 내면서 일부에서는 포스코가 결국은 친일기업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부정적 이미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개혁위원들 이쪽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좋은 일 한다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거기에 걸맞게 어떤 재정적 대신 기부금을 출연하는데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싸늘한 어떤 비판 시선과 함께 친일기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쌓는 것이 결국은 포스코라는 기업 가치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서 감사위원회가 감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 진짜 우연의 일치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지금 세무조 진행 중이에요. 오비락이라고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16개 기업들이 있잖아요. 아직 제대로 출연할 계획을 못 잡고 있어요. 특히 공기업들은 단 몇 천만이 됐든 몇 원이 됐든 간에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 쪽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주지는 않아요. 정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린 절대 강요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어떤 포장만 할 뿐인데 그래서 그런데 공기업이나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돈을 내지 않겠냐. 아니 뭘 줘야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민감하죠.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몇 억이라도 내려면 그렇죠. 그게 할 만한 어떤 사회적 합의라도 있어야 국민들이 오케이 라는 어떤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도 이끌어내면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 봐서는 자칫 잘못 나섰다가는 야 우리 갑자기 우리가 왜 돈 내고 욕먹게 생겼구나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세무조사를 지금 갑자기 하겠으니까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쪽 경영 시장에서는 야 지금 너무 대놓고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는 5년만 하는 전기 세무조사라고 하니까 상관없다고 하지만 딱 세무조사 통보받고 바로 그날 준비해가지고 맞춰가지고 40억 출연하고 그리고 지금 포스코 회장이 내년까지가 임기인데 지금 그동안 계속 포스코 회장들이 바뀌잖아요. 정치에 워낙 외압에 시달려가지고 그리고 지금 회장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작년에 연임에 성공했거든요. 3년 임기거든요. 지금 작년에 성공하고 올해하고 내년 이로 끝났는데 이게 지금 최 회장이 과연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이런 재삼자 변제 포스코가 돈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한의 정상회담 또 앞서서 강제동원 피해자 재삼자 변제안이 발표가 되면서 아직까지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기업들에서도 포스코 40억 이것도 지난번에 냈던 거 다시 현금 주는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참 이 사안이 어떻게 밝혀지지 모르겠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엮여가지고 경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수산물 얘기도 나오고 소부장 수출 가능하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자